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2주완성 심화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기출 테스트 부분입니다. 시작합니다. 1번 문제, 가상의 인터뷰의 주인공에 대한 설명. 조선경국전이 나왔네요. 조선경국전, 경제문감, 또 조선경국전에서 재상중심의 정치, 이런 것을 주장한 사람, 정도전이죠. 이건 주례의 육전체제를 참조하였다. 주례라는 게 중국의 통치제도를 정리한 책이에요. 여기에 육전체제, 2호 예병 형공, 그 체제를 참조했고 재상중심의 정치를 강조하였다. 정도전이죠. 정도전에서 참 많이 나오는 게 이 불시잡변입니다. 불교의 교리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칭제권원과 금국정보를 주장하는 것은 너무 멀어요. 고려시대 묘청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공고 출신으로 구제학당을 설립한 사람은 역시 고려시대 해동공자라고 불리던 최충에 관한 이야기죠.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을 건립한 사람은 역시 조선시대 중종 때 풍기군수였던 주세봉입니다. 충청도적의 대동법을 실시하자고 건의하였다. 원래 대동법이 경기도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충청이나 전라도까지 확대되는 게 효종이거든요. 효종 때 이렇게 대동법을 주장한 사람은 김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육이라는 사람은 대동법 확대 실시 말고도 시헌력을 도입하자. 그다음에 또 동전 사용을 강조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다 나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이 왕의 제위기관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만주 정벌도가 나왔고요. 그림은 이 왕의 명을 받은 최윤덕 장군의 부대가 올라산성에서 여진족을 정발하는 장면입니다. 결과적으로 압록강력을 제출하고 여연, 자성, 무창, 우예 등 4군을 설치합니다. 최윤덕 장군이 4군을 설치하고 김종서가 육진을 설치하면 조선 세종 때의 일입니다. 그러면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을 추진하였다. 어영청을 만든 건 인조지만 어영청을 북벌의 중심부대로 삼은 것은 효종이죠. 장용영이라고 하는 친위부대는 정조가 만든 겁니다. 내영, 외형이 있습니다. 강홍립 부대가 사로우 전투에 참전했다. 명나라가 요청하니까 갓긴 갔는데 당시 후금하고 싸우면서 후금을 적대적으로 놓지 않고 항복을 했죠. 중립외교의 상징이죠. 광해군입니다. 에도막부의 요청에 따라 통신사가 파견이 되었다. 임진왜란 때문에 사실 단절이 됐는데 국교가. 독구가 막부, 즉 에도막부가 요청을 하죠. 국교가 제기가 되고요. 통신사가 가죠. 1607년부터 다시 갑니다. 11년까지 열두 번. 맞습니까? 그럼 이때 처음에 파견한 거니까 역시 1607년이면 선조예요. 그리고 8년에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되겠죠. 그건 어쨌든 선조 이후죠. 그러니 세종과 관련된 것은 개해악죠. 일본과 교역량을 세견서는 50척으로 하고 세사, 미두는 백석으로 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정답은 5번입니다. 3번.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나는 팔도의 부목군연에 파견된 OO입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임기는 1800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피제, 자기 출신지에 파견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수령이네요, 그러면. 부목군연의 수령. 나는 지방가나 행정을 담당하는, 실무를 담당하는 딱 모자 보니까 향리죠, 향리. 고려때와 달리 요즘에 외역전도 지급하지 못하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수장은 호장이라고도 부릅니다. 향리입니다. 수령과 향리. 그러면 단안이라는 명부에 등재되었다고 하는데요. 단안은 향리의 명부입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고요. 지방의 행정사법, 군사권을 모두 장악하고 있죠. 감사, 도백으로 불리는 것은 바로 팔도에 있는 관찰사예요. 이런 관찰사는 수령이라 하지 않아요. 관찰사 아래 부목군연에 있는 관리들을 수령이라고 합니다, 지방관들을. 장례원이 관리하는 것은 노비죠. 장례원 꼭 알아두시고요. 잡가를 통해 선발됩니까? 아닙니다. 일단 향리는 잡가를 보는 게 아니고요. 향리는 세습직이고 수령은 잡가를 봅니까? 아니에요. 수령은 지방의 수령이 되려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잡가는 기술관을 뽑는 거고요. 그렇죠? 향리는 세습을 하는 것이고 수령은 문과에 합격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무과에 합격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음서 출신자들이 수령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수령으로 가려면 문과, 무과, 음서 출신이 되는 거고 향리는 세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잡가는 기술관을 뽑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한과 봉은 정씨의 소생이다. 왕은 어머니 윤씨가 폐위되고 죽은 것이 엄씨, 정씨의 참소 때문이라 여기고 밤에 엄씨, 정씨를 대골 뜰에 결박하여 놓고 손수 마구 치고 짓밟았다가 한과 봉을 불러 엄씨, 정씨를 가리키며 이 죄인을 치라고 하였다. 자신의 어머니들을 치라고 한 거죠. 왕은 대비에게 어찌하여 내 어머니를 죽였습니까? 하며 불선한 말을 많이 하였다. 이 대비는 인수 대비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연상군이 자기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지금 광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연상군의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돼서 어떤 사안이 일어나죠? 바로 많은 홍고대신들이 죽지만 살인파도 많이 죽어요. 그래서 갑자사화라고 하는 사건이죠. 연상군 때 갑자사화. 이덕응이 진솔하였다. 유님과는 항상 대윤소윤이라는 말 때문에 화가 미칠까 우려하여 경계하였을 뿐이었는데 뭐라게 돼서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말이 바뀌죠. 유님이 신에게 주상이 전혀 소생할 기미가 없으니 여기서 주상은 인종이에요. 인종이 죽게 된 거죠. 만약 대군, 이게 바로 경원대군인데 누구냐면 문정왕의 아들, 나중에 명종이 되는 명종이 왕위를 계승해서 윤원로 윤원로면 누구냐? 윤원영과 형제예요. 그러니까 윤원영, 윤원로가 소윤. 윤임이 대윤이죠. 뜻을 얻게 되면 우리 집안은 멸족당할 것이다. 라고 해서 다른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명종이 즉위하자마자 소윤이 대윤을 치기 위해서 지금 을사사화를 일으키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 갑자사화와 을사사화 사이죠. 사이. 자, 그러면 누가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조광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조광조. 연상군하고 명종 사이니까 중종 나와야 되잖아요. 허적과 윤호 등 남인들이 대거 축출된 것은 이거는 경신왕국으로 숙종 때 일이고요. 정혜림 모반사건으로 기축옥사가 일어난 것은 선조 때 임진왜란 전의 상황이죠. 현량과가 바로 조광조의 개혁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조의재문이 발단에 되어 김일손 등이 사형당한 것은 갑자사화 이전의 무호사화입니다. 연상군이긴 하지만 무호년의 사화고 자, 탕평비를 건립한 사람은 영조죠. 그래서 정답은 조광조의 개혁 3번이 되겠습니다. 밑줄근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성산문이 아버지 성승 및 박팽룡 등과 함께 상황의 복의를 모의하여 여기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단종이에요.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황이 되었죠. 자, 중국 사신에게 잔치를 베푸는 날에 거사하기로 기약하였다. 일이 발각되어 체포되자 왕이 친히 공문하면서 꾸짖기를, 그럼 이 왕은 이제 세조가 되겠죠. 수양대군, 세조. 자, 그대들은 어찌하여 나를 배반하였는가? 하니 성산문이 소리치며 말하기를 상황을 복의시키려 했을 뿐이요. 하늘에 두 개가 없듯이 백성에게 두 임금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요. 라고 하였다. 이 일로 인해서 결국은 사육신들도 죽고 단종은 노상군으로 강등이 되죠. 그러나 나중에 또 세조의 동생인 금성대군이 노상군을 또 복의시키려고 하는 또 계획을 세우다가 걸려요. 그래서 결국은 노상군은 평민으로 강등이 되었다가 결국은 귀양을 가서 죽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조에 대해서 찾으면 되겠네요. 유자강이 고변을 해서 남의를 처형하게 한 것은 예종인데요. 원래 세조는 남이라고 하는 젊은이 관리를 굉장히 중용했었습니다. 20대의 젊은이를 판서까지 중용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세조가 죽고 나서 예종 때 이렇게 처형당하는 거죠. 나선 정벌은 여러분 효종인 거 아실 거고요. 이건 워낙 중요한 사건이고 러시아 정벌하는데 병력을 보낸 거죠. 자, 그다음 이시의 난이 세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징옥의 난이라고 하는 것은 수양대군이 단종 때 개유정단으로 권력을 잡고 거기에 반발해서 이징옥의 난이 있었고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세조가 즉위한 이후에 이 지역에서 이시의 난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유양소를 폐지하게 되는 것이죠. 임목 대비 유폐와 영창대군의 사산을 명분으로 폐위된 사람은 광해군이죠. 폐모살재라고 하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에 초기의 문신재를 시행하였다. 이거는 뭐 우리가 너무 많이 나왔던 거고 정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가하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교활한 아전이 여러 가지로 폐단을 일으키는 것은 수령이 듣고 보는 것으로서 다 감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의 경제소와 지방의 OO이 서로 들은 대로 규찰하여 교활한 아전을 억제시키고 향촌의 풍속을 유지시킨다면 풍속을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소가 서울에 있고요. 지방에 유양소가 있죠. 특히 유양소가 향리들의 비리나 부정을 감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에 들어간 내용은 유향소가 되겠습니다. 좌수와 별감이 유양소의 임원직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약정, 부약정, 도약정, 지궐 이런 게 나오면 그건 향약입니다. 지방의 행정사법 군사권을 행사한 사람은 수령이죠. 오프미아의 관원에 대한 석영권을 가지는 것은 대간이라고도 하고 또는 조선에서는 양사라고도 하는데 양사가 사헌부와 사간원을 말하죠.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의 권유로 혁파된 것은 도교의 초재를 주관하던 소격서라는 기구입니다. 중앙에서 교관인 교수나 훈도가 파견되었다. 이거는 지방의 관리교육기관인 향교가 되겠습니다. 됐죠? 정답은 1번입니다. 7. 가에서 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한 것은 외적이 대거 침략해왔다. 부산진이 함락되면서 첨사 정발이 전사하였다. 이어 동네부가 함락되면서 부사 송상연도 전사하였다. 그러면 가는 지금 뭐냐면 임진왜란의 가장 초창기 상황이에요. 부산진, 동네부 함락이면 초창기 상황입니다. 외적이 총출동하여 추적 휴격하기에 한산 앞바다에 끌어내서 하깃진을 펼쳐 첨우순이 외적이 사기가 꺾여 퇴각하였다. 군졸들이 환호하며 뛸 듯이 기뻐하였다. 이게 임진왜란의 3대 대첩 중에 하나인 한산도 대첩입니다. 그러면 이게 초창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충주전투 패배에서 신립이 자결하고 선조는 몽진을 가고 그리고 일본군이 쭉쭉쭉 한양 점령하고 쭉 올라갈 때 밑에서 이순신 장군이 옥포나 사천 등에서 이기다가 바로 이 유명한 7월에, 1592년 7월에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권율 장군이 행주에서 외적을 대파고 고산현감 신경이를 보내어 승정 소식을 아뢰었다. 신경이가 아뢰기를 그 지역에 돌이 많아 모든 군사들이 앞다토 돌을 던져 싸움을 도왔습니다. 다가 바로 임진왜란의 3대 대첩에 들어가는 행주 대첩입니다. 행주 대첩은 언제나 뭐냐면 한산도 대첩 이후에 외군이 전라도로 들어오려다가 진주 대첩으로 우리가 처부수죠. 이게 10월의 일입니다. 진주 대첩이. 그리고 나서 쭉 넘어가다가 다음 해, 1593년 1월에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을 해요. 그래서 전세가 역전이 되거든요. 그런데 명나라 군대가 더 깊이 내려갔다가 벽재관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일본군이 다시 밀고 올라와요. 조선군이 행주 산성에 갇힌 거죠. 그런데 1593년 2월에 권율 장군이 행주 대첩에서 또 외분을 격퇴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주 대첩 이후에 사실상 휴전회담에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이 순서대로 하면 한산도, 진주, 행주 대첩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지금 순서대로 가나 다 순서로 오고 있고요. 이순신 장군이 노량에 도착했다고 나왔습니다. 불의에 진격하여 한참 혈전하던 중 이순신이 몸소 외적에 활을 쏘다가 외적의 탄환의 가슴을 맞아 배 위에 쓰러집니다. 죽은 이순신이 산회적을 물리쳤다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 뒤에는 정류재란이 1597년에 발생하고 원균이, 이순신은 모함을 받아가지고 즉을 박탈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있었고 원균이 모든 조선의 수군을 이끌고 7천량에서 싸웠다가 완전히 거의 전멸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다시 3도 수군통제사로 복귀를 해서 아시다시피 명량, 1597년 9월에 명량대첩에서 12척의 배가 남아있었잖아요. 거기에 나중에 다른 선박에 결합을 하긴 하지만 10여 척의 배로 훨씬 더 많은, 거의 10배 가까이 많은 외군을 격파한 것이 명량대첩입니다. 그리고 나서 도요토미데요시가 1598년 8월에 사망을 해요. 일본군이 철수를 합니다. 철수하는 일본군을 쫓아가서 노량에서 싸우다가 전사하신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 중에 아주 많이 나오는 전투가 순서대로 했을 때 처음에 부산이나 동네부, 정발이나 송상현 전사한 얘기가 나오고 충주전투에서 신립이 자결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통 나오는 게 한산도예요. 한산도, 진주, 행주. 행주대첩 전에 평양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한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휴전회담 모드로 가는 거고요. 정유제란 때는 보통 7천량은 잘 안 물어보니까 명량, 그 다음에 노량 이런 걸 좀 알아두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휴전기간 중에 훈련도가 만들거나 소고금 만들거나 하는 거죠. 자, 순서는 가나다라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하시면 돼요. 8번 갑니다.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조선의 정책. 자, 이것은 이 나라가 조선에 인삼을 수입하기 위해 1710년에 발행한 은화입니다. 자, 이건 18세기니까 뭐 벌써 딱 느낌 오죠. 당시 조선의 인삼은 불로장생의 명향으로 알려져 인기가 많았다. 주로 부산의 초량회관에서 이루어진 인상교육을 통해 많은 양의 은이 조선으로 유입되었다. 이렇게 확보한 은을 조선 상인들은 청에서 비단 등을 사들였다. 그렇죠? 그러면 자, 보세요. 딱 위치로 보니까 일본이잖아요. 일본. 부산에서 교육하면 일본. 일본이 이렇게 지불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불한 돈이 다 어디로 흘러들어간다? 중국으로 다시 청으로 들어간다. 그럼 광군을 조직하여 침입해 대비하였다. 이건 고려 시대의 정종인데요. 이거는 거란의 침략을 막기 위한 것이죠. 망군당을 설립하였다? 충선왕이 퇴임 이후에 원에서 설립한 겁니다. 하정사, 성절사, 천추사 등을 파견한 것은 중국이에요. 명의나 청에 우리가 때때로 보내는, 정기적으로 보내는 사신단입니다. 기후약조가 답이 되겠네요. 광해군때. 그래서 다시 교육을 허락을 한 거고요. 기후약조, 1609년입니다. 사절왕래를 통해 한승의 북평관을 개설하였다. 북평관은 여진족의 사신이 오는 곳이고요. 일본 사신이 서울에 묵든 곳은 동평관입니다. 그런데 외란으로 인해서 폐쇄가 되죠. 정답은 4번이에요. 9번. 가아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그림으로 보는 조선공항의 일생입니다. 이 그림은 효명세자가 OOO에 입학하는 의식을 그린 왕세자 입학도첩 중에 입학도입니다. 효명세자는 이날 궁을 나와 OOO에 도착하여 먼저 대성전의 공자신의 수를 올린 후에 명륜당에 가서 스승의 교육을 받았다. 대성전, 명륜당 이러려면 성균관이거나 아니면 향교일 텐데 조선의 세자가 향교에 갈 일은 없죠. 성균관에 입학하는 예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학식만 하고 이렇게 보여주기만 하고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세자는 공걸레, 세자 시강원이 따로 설치돼서 단독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성균관에 입학하는 예식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는 성균관이다. 그러면 전문강자인 7제는 고려시대 국자감 예종 때 만든 거고요. 부목군연에 하나씩 있는 것은 향교죠. 그래서 교수나 훈도를 파견하는 것도 역시 향교입니다. 그러면 원래 성균관에는 생원시나 진사시, 즉 속과에서 유교 경전을 보는 게 생원, 그 다음에 진사시는 문학을 보는 거죠. 합격하면 생원이나 진사라는 직함을 얻게 돼요. 속과에서 합격하면.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성균관에 입학 자격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상제생, 그죠? 상제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외에 음서로 들어오거나 승부시 합격으로 들어오거나 이러면 기재생, 하재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한어, 외어, 여진어 등 외국어 교육을 담당하였다? 외국어 교육을 담당한 곳은 어디냐면 조선에서 사역원이라는 곳이에요. 사역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가에서 다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 왕은 군사를 일으켜 왕대비를 받들어 보기시킨 뒤에 경운궁에서 즉위합니다. 광해군을 폐위시켜 광화도로 내쫓고 이이첨등을 처형한 다음 전국에 대사령을 내렸다. 인조반정이네요. 그렇죠? 인조. 용골대 등이 왕을 인도하여 들어가 다날의 북쪽을 향해 자리를 마련하고 왕에게 자리로 나아가기를 청하였다. 왕이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괴구고도라 그러죠? 항복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인조가 즉위하는 거고 인조가 병자호란 때 항복하는 얘기죠. 왕은 김상용에게 도성의 일을 맡기고 종묘사직의 신주를 받들어 강화로 피난에 들어갔다. 이에 김유, 이익이, 최명길, 김자잠 등은 신하들이 모두 따라갔다. 왕이 강화도로 피난을 갔대요. 자, 이때는 남한산성 간 거고요. 강화도로 간 것은 정묘호란이죠. 그러니까 가는 인조반정 직후의 상황. 이거는 정묘호란 때 강화도로 간 상황. 이거는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항전하다가 항복한 상황. 모두 인조지만 순서는 가, 다, 나가 돼야 되는 거죠. 가, 다, 나. 정답 2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11번. 다음 상황에 나타난 시기를 연폐에서 이렇게 고른 것. 진산에 윤지충은 조상의 신주를 불사르고 어머니의 장례에 신주를 모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서 태연하였으니 정말 흉악한 자입니다. 근심과 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사악을 따르는 죄인을 처벌해 경계로 삼으라. 천주교를 말하는 건데요. 정조는 물론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 탄압을 하진 않지만 이걸 또 묵과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신해년의 박해가 되겠습니다. 윤지충의 신주 소각 사건이 원인입니다. 저거를 포인트로 잡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정조때 1이에요. 그러면 어디 들어갑니까? 정답은 나에 들어가겠죠? 정조와 공로배방. 공로배방이 순조때니까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이 그림은 김육의 초상화로 그는 OOO의 시행에 크게 기여한 인물입니다. 자, 가는 각 지방의 특산물을 징수하면서 나타난 박랍의 폐단을 막고 백성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제가 김육이라는 인물을 하면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원래 대동법은 광해군 때 이원익 등의 건의로 시작이 되죠. 효종 때 김육의 건의로 충청, 전라도 일대로 확대가 됩니다. 맞죠? 그리고 김육은 시헌력을 도입합니다. 청에서 시헌력. 그 다음에 화폐 사용을 강조합니다. 오죽하면 효종실록에 보면 김육이 들어오기만 하면 효종이 또 돈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벌써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나와요. 자, 그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건 대동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양반에게 군포를 부과한 것은 흥선대원군이 호포제를 실시해야 가능한 거고요. 풍용에 관계없이 1결당 4두를 거둔 것은 4두 내지 6두죠. 영정법입니다. 4두라고도 하고 4에서 6두라고 시험에 내기도 해요. 둘 다 맞아요. 어세, 염세, 선세를 균역청에서 관할하게 한 것은 균역법이죠. 부족분을 보충하는 방법이니까. 자,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납부하는 공인이 등장하게 되었다. 맞죠? 공인들이 국가에서 필요한 거,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해서 납품을 해야 되니까 이들의 활동으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결작을 징수한 것도 역시 균역법이에요. 균역법에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지금 보충할 것인가의 문제죠. 선무공감법까지.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의 경제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 어제 송파장에서 산대놀이를 봤는데 탈을 쓴 놀이꾼들이 춤과 소리가 신명나더군. 나도 봤네, 송파나루를 순시하던 수호청 병사들도 흥겹게 보고 있더군. 자, 이렇게 산대놀이, 탈춤, 그 다음에 송파 지역에서 이게 난전이 열리는 거. 이런 상황들은 조선 후기의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담배, 면화 등이 상품장모로 재배가 될 것이고 과전법은 안 되잖아요. 과전법이 없어진 지가 언제입니까? 후시무역, 게시무역 다 맞죠? 벼와 보리에 이모작이 성행합니다. 왜냐? 이모작은 원래 조선 후기 부터 가능하지만 모내기법이 돼야 되고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시기가 후기니까 당연히 확산으로 이모작이 성행하는 게 조선 후기가 되죠. 설점수세제 기억나세요? 17세기 설점수세제는 민간에게 광산 개발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호주에서 설점, 광산을 개발할 곳을 정하고 민간에게 개발을 하도록 한 다음에 중앙에 별장을 보내서 채굴 과정을 감독하고 세금을 거두는 거죠. 이게 설점수세제고요. 여기서 중앙이 설점하지 않고 별장을 파견하지 않고 민간업자가 그냥 지역 수령에게 허가받고 해라 이러면 수령수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차 덕대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게 되고 또 몰래채굴하는 잠채도 나오게 되고 이러는 겁니다. 조선 후기가 맞아요. 정답은 1번입니다. 지금 옳지 않은 거 찾는 거구나. 죄송합니다. 2번입니다. 2번. 이거는 다 맞는 내용이고요. 옳지 않은 거 2번입니다. 문제를 항상 읽고 잘 봐야 돼요. 그렇죠? 14번. 밑줄근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이 불상은 고창, 선운사, 동불함지, 마의열의 좌상이랍니다. 이 불상 안에 있는 비기가 세상에 나오는 날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사상은 안동김 씨 등 왕실의 외척을 비롯한 소수의 특정 가문이 비변사를 중심으로 권력을 독점한 시기에 널리 퍼졌습니다. 안동김 씨의 세수정 치면 조선 후기가 되겠죠. 거의 19세기니까 말기죠. 말기. 그럼 을사사와는 명종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홍경래 나는 순조대죠. 이게 그나마 안동김 씨의 세수정치 시기가 맞네요. 삼정이정청은 언제입니까? 삼정이정청은 1862년 임술농민 봉기 때니까 철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네요. 최주혜가 동학을 창시한 것도 1860년이니까 역시 철종 맞네요. 이항선이 나타나 통상을 요구했다. 세수정권 시기에 이항선들이 많이 출몰해요. 그래서 세수정권은 철저하게 막았죠.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을사사와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현종 때 일어난 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는 효정사후의 인조의 개비인 자의 대비의 복상기간을 두고 벌어진 논쟁. 아싸. 예송 논쟁이죠. 살인과 홍교의 갈등은 사화니까 사화는 뭐 대개 연산군부터 명종 사이죠. 그 다음에 서인과 남인 사이의 전례 문제 맞습니다. 그래서 1차 예송은 서인이 이기고 2차 예송은 남인이 이겼어요. 북인이 정권을 주도하는 시기는 광해군이라서 안 되는 거고요. 대윤과 소윤의 대립 이로써 일어난 일은 보통 을사사화인데 을사사화는 명종이죠.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열되었다.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열된 것은 기추곡사. 그 사건하고 그 다음에 건조의 문제인데요. 그러면 선조 때 일이에요. 선조 때. 맞죠? 정답은. 그래서 옳은 것 2번입니다. 16번. 다음 가상의 인터뷰 주인공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원 화성 건설을 위해 거중기를 만들었는데 말해달라고 하니까 공사에 참여한 백성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기기도설에서 실린 도르래의 원리를 활용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전학께서는 거중기 사용으로 4만 양의 비용을 절약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약용이 지금 고안한 거중기네요. 북학의에서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한 사람은 박재갑입니다. 의산문답에서 중국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했죠. 지전설, 무한우주론, 홍대용이죠. 우선은 유수원인데요. 산원공상의 직업적 평등과 전문화를 주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회통. 정약용이 참 어려운 게 저술이 워낙 많아요. 마가회통은 홍역, 즉 마진이라고 하는 홍역에 대한 의학 지식을 정리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종두법에 관한 내용도 처방도 있어요. 정답은 4번이고 금석과 안록에서 진흥한 순수비를 고중한 사람은 추사, 김정희가 되겠습니다. 됐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 기출문제를 쭉 풀어봤습니다. 정리가 좀 되시나요?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 기출문제를 쭉 풀어봤습니다.